개선아, 다른 사람들이랑 있을 때도 이래? 절대 안 그러지. 이 방송 보면 나한테 전화 많이 온 거야. 이게 어렸을 때 같이 지냈던 사람들한테는 확실히 아무것도 없는 거야.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어떤 반응이겠지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잖아.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건 어렸을 때 만난 친구들은 진짜 친구들이야. 이렇게 편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.